안녕하세요 이간대입니다 오늘은 고구마를 심는 날입니다. 예전에 여기에 감자를 숨었다가 비가 많이 와서 오늘은 고구마 순을 심고 있습니다. 엄마 이거 간격은 따로 없는가요? 간격은 없고 그냥 막 숨기는거에요? 여기가 황토 땅이라 더 큰가? 그래 그니까 벨개 순간도 잘 자라고 맛있어 고구마가 고구마가 구급이 맛 없으니까 아 저쪽은 저희 여름채소? 여름채소 김장용 배추랑 숨글라고 그러는 건가? 배추? 배추 무 김장 김장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